사장 이재민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이들은 바로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신도 피해를 입었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는 이들의 활약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폐허로 변해버린 농촌가옥. 진흙을 퍼내고 퍼내도 물건을 나르고 날라도 끝이 없습니다. 피해 복구에 엄두도 못 내던 찰나 전국에서 모인 봉사대가 찾아왔습니다.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가 힘을 보태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언제쯤 복구가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밭도 쓸려간 주민은 더 큰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선뜻 찾았습니다. 5대째 살아온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잃은 가족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신 것만 냉장고고 농이고 다 내주니까 너무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지원에 나선 경찰은 사흘째 피해 지역을 다니며 마당을 치우고 물건을 집 밖으로 옮깁니다. 다시 찾아온 무더위에 땀이 흥건하지만 고향에 있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힘을 내봅니다. 처음에 현장에 왔을 때 시골에 계신 할머니의 생각이 나서 뭔가 더 참혹한 게 몸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길 없는 주민은 진흙 범벅이 된 의경들 손에 물을 뿌려줍니다. 힘이 많이 되죠. 도와주시니까. 저희들한테는 아주 천군만만한 다름없지. 산사태 현장에는 군대 중장비가 등장했습니다. 37사단 소속 1,300여 명 군인들도 청주와 증평 등에서 복구 작업 중입니다. 군 장비를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자원봉사자만 5,100여 명. 도움의 손길을 원하거나 주려는 분들은 각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